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보수 패널로 잘 알려진 구자룡 변호사 등 5명의 인재 영입을 발표하자 많은 네티즌들이 사실상 정치 출마를 한 한동훈 장관하고 구자룡이 동시에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두 사람이 법사위로 배치가 되면 최강의 화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식의 기대감을 드러내며 구자룡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에 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전략은 총선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인재 영입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한동훈 장관하고 구자룡 변호사가 동시에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활약하는 모습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은 맞습니다. 두 사람 다 법률 전문가이고 엘리트로서 이들이 상임위에서 가장 치열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법사위에 배치가 되어 말빨은 기본이고 법률와 논리로 박살내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만 해도 통쾌하죠. 아무튼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많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방송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젊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총선에 인재 영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국민의힘 내에서 총선 전망을 분석을 한 보고서가 나오고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으로 분위기로 반전을 꾀하고 있는 이런 전략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서 6곳에서만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라는 보고서를 냈고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우세를 보이는 지역구는 강남쪽하고 서초, 송파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차기 총선 전망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난 총선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선거 패배가 불보도 십번하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정작 지도부는 이번 국민의힘의 자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최악의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경합지역을 포함을 해서 모든 지역에서 다진 상황을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라며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보고서조차도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지역구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고 보고서에서는 당 조직국에서 전체 판세를 보고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나 최선의 경우로 나누어서 초안을 작성한 것뿐이라면서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정당 지역별 지지율 등을 기본으로 전반적인 동향을 설명한 것 정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구에다가 좋은 인물들을 배치하면 반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화제를 모았던 부자룡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수정 교수라든가 이들의 인재 영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우선은 한동훈 장관하고 국민의힘을 원팀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을 빼면 이슈 몰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큰 전력이 되는 것은 맞겠지만 전쟁을 치를 때 스탭 플레이어 한 명으로 전쟁을 승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공약이라든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어떠한 정책적인 이슈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최근에 혁신이와의 갈등 때문에 그나마 메가시티라든가 공매도 공약으로 이슈를 집중을 시켰던 것도 현재는 거의 다 희석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오히려 당내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메랑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언론 측의 한 사설에서는 국민의힘의 회의가 중계되는 모습을 보면 진짜로 참담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청자가 겨우 70명, 100명조차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국민들이 심지어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조차도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최고위 회의라든가 정책회의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3, 4천명 이상 시청을 했었고 그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당으로서 여당이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이라든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조차도 국민의힘의 정책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맹탕회의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이 이런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큰 분위기를 뒤집는 데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무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저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게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우세, 경합 우세, 경합, 경합 열세, 열세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밀리는 열세 지역이 여섯 곳이다 국민의힘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러한 보고서 내용, 보도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총선을 앞두고 확대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긴장을 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새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수원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분위기를 좀 다잡고 차기 총선을 위해서 좀 치열하게 정책 개발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그들의 주특기인 재원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마구잡이로 슬슬 던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차피 본인들이 뒷수습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던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현실성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정책 아젠다를 던지지 못한다면은 차기 총선 때 어려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해가지고 최근에 이해찬이 차기 총선 때 과반은 기본이고 180석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뭐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만 믿고 선거를 치료하는 모양새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며 이번 국민의힘의 보고서 내용을 자체적으로 나온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정책 개발과 혁신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차기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식물정부로 추락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 선거가 아니라 전쟁을 치른다는 자세로 좀 치열하게 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과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보고서 내용과는 별개로 구자룡 변호사 인재 영입은 꼭 성공을 해가지고 한동훈 구자룡 투톤 모습은 한번 보고 싶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